안녕하세요. APA 570 10월 시험 11월 4일까지 보는데요. 10월 시험 접수기한이 8월 12일까지입니다. APA 570 시험이 예전에는 조금만 봐도 합격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험공부를 책을 가지고 시험공부를 조금 하셔야지 그리고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합격이 가능한 시대가 되겠고요. 이거 시험공부 하시는데 한 3달에서 4달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APA 570 10월 시험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접수는 8월 10일까지 마감입니다. 이거 하시려면 여기 연락처 있죠?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접수 대행도 하고 접수하는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도 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